입에 항사 능력 있으나 오세요 없는 서류가 없잖아요 아아가 4 늦자 에 아 나갈 못해 뭐하는 당 2 정서를 많이 예술은 뭐 깃턱 쓰마Чuses 2 이 솜이 땡 이 아 아 아 아 안서 놓고 말할 때도 언뜻이 맞았다 있다 아 아 내 옛날에 템템 버린 닮았다고 한 아이돌 있었는데 한 일이었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나 갑자기 어 어 뭔가 느낌 있지 않아 어허 거기까지 근데 저희 진우님은 그 헨리 닮으셔가구요 또 헨리 크헨리 안녕하세요 따윤희님 아 왜 왜 그러세요 얘들아 그러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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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아 월냥님을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잠깐만 만용 님 테일즈는 혹시 하실 줄 아냐 아 그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해이 야 이거 이거 봐봐 뭔데? ㅅㅂ 뭐야 나 인사 니 앱으로 보내줬어 유튜버 얼굴이 잘 안 썬 유튜버 얼굴이 자신이 인도했다고 잘 치네 삼삼번이 도마뱀 삼촌의 위기 그거 노말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 하는 거야 너? 이지하는 거야 오호 어? 나 안 들린다 하고 나갔어 누구 있지? 예스순님 안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칸촌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굉장히 오랜만이다 아 칸촌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칸촌님 테일저너 좀 쉬세요? 아 저 완전 자랐어 진짜요? 야가 휠전으로 살아 누구? 네 매니저 한산님 모셔오죠 시골 테일저넘어 혜정님 세훈님이랑 공포게임 내게 하실래요? 태론으로? 왜? 태론을 근데 현역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네 매니저 태론으로 뭐 셔러줘? 뭐 셔봐 뭐 셔봐 가영 가영아 헬 들어 안달래 태론으로 태론으로 근데 그거는 저거다 뭐 셔러가 걸어 들어가세요 그 이들어 넣는 게 한테 보시면 되는데요 아 닉네임이 아가 꽃핀 돼지 돼지 꼬핀 이랬어? 이랬어? 뭐 받으면 돼야 벗겨 유저 그럼 띄울 야 뭐 아 아 행동을 금방 고팔을 쭉 보내기 찬 29년 12월 31일까지 4 잔거 뭐라고 뭐 헤이비 쥐이고 바로 이 바라든지 금방 고팔 마케이지 b 어 왈도쿤이 오신대 말할게요 뭐 사전 아니에요 완료로 나 반 찍힌 오 크로스바디 꽉 grow 아 서 많다 의미로 필요해서 어 뭘로 들어가라고 아니 그 신추받아 달라고 뭐 닉네 뭔데 아 우리 방 안팠어 아직 아 그래 음 닉네 뭔데 너꺼 kbg 5파로에 설마 다른 사람 다 받았어 엄마 저거 저거 아 반치킨이요 아니라면서요 지연이도 테일즈넛 좀 치는데 지연이 없나 5 찌가 도연 내매 조 뭐 단지 딴 다 되고 오는거 오늘 너희들어 3 난 깬다 없는데 야 우리가 힘이 잖아 아 어디 맛 먹을 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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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킹 나한테 맞먹을 나 이 말이 있니 그 멀리 아 сама 아예 아 약간 2개 했는데 나매가 와 차 Traga 3년 아니야 이렇게 받는하 팀 이거야 제가 정말 이는 뭐냐 나 영어로 아라비카 아 내가 신청 어볼걸 뭘 내가 층소스 뭐라고 아 부르니까 그런데 먹다 좋은지 모르겠어 1씩 켜먹 겨나 보는 맨은 뜻이 제일 많이 올라간 걸로 끼면 돼 뭐 휴둠에 섞이는 거야 많이 마이로 야 슈가 뭐야? 먹이 주라는데? 저도 돼? 어, 먹이 줘도 돼. 그거 그냥 슈가 대시 같은 느낌? 근데 장착하니 슈가... 어, 여깄다. 살림돼, 살려야 해, 죽어서. 안녕하세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슈가 배고프다고 자꾸 이러는데 어떡하냐, 밥 어떻게 해줘? 뭐? 소모품이 이거 아니야? 저거 경험치밖에 안 먹는데, 얘가? 어, 그러네? 밥 얻게 해주니? 얘도 배고프대. 야, 봐봐, 너 그거 갔어? 뭐? 저기, 메스트 왔다. 얘가 계속 배고파하네. 그거 밥 안 줘도 돼. 그냥 살려놓기만 하면 도구를 쓸 수 있어. 아니, 네. 왜 애를 뭉기는데? 괜찮아, 자꾸 자주 살아나게. 우와, 형. 덕분에 초등학생 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나한테 보낸 쪽지를 확인했어. 너 누군이라고 와 있어. 답장 좀 해줘야겠다. 뭐? 뭐? 너 누군이라고 지금 내가 짝사랑하던 친구들 답장 알겠지? 나, 김뿐. 트위치 스티커다 하면 차. 만원. 달리기밖에 안 하는 거지. 이거 왜 캐릭터 못 바꿔? 아바타모드 온이 뭔 소리야? 아바타모드에서 아바타 스탯이 적용되는 템들이 따로 있어. 아바타모드에. 왜 뭐 했냐? 진짜 언니, 이거야. 캐릭터가 일단 가장 안에 있는 옷, 속옷이고 아바타가 위에 있는 기본 옷이고, 면티고 코스튬이 웨트야. 어떻게 해, 이거? 코스튬이 기본에 있었던 연금을 껴서 스펙을 올리는 건데 아바타가 이제 시즌2 연금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변경해? 코스튬 모드를 누른 다음에 변경해야 돼. 코스튬 풀고 변경할 수 있어. 코스튬 복장 장착. 능력치가 잠겨있는 상태로 외형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코스튬이 아니라 아바타모드를 끄고 그 속템 껴야 돼. 아바타 모드는 어떻게 이끄는데? 왼쪽에 있어. 잠깐만, 내꺼 방송은 막 원래 텐텐버린? 아바타 온에서 캐릭터 온으로 바꾼다. 캐릭터 온으로 바꾼다.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를 누르면 캐릭터 온으로 바뀌어. 어, 이렇게. 게임 게 어렵지. 어, 이게 이해가 안 돼. 게임 뭐임 이거? 야, 근데 지도야. 연호 사줘. 어? 라라랑. 어? 알. 어. 아하. 연호가 진짜 돼있어. 어? 아니, 뭐야. 내가 사줄게. 아하하하. 이거 진화 아이디. 지폐사냥. 아, 뭐야. 나랑 진짜 돼있네? 해? 왜냐면 저걸로 컨셉을 많이 했거든. 아하하하. 내가 안해놓기로 해? 어, 나, 나 마키까지는 알거든? 나도? 나도 마키. 근데 마키까지 알면은 막히는 연금이. 연금이 있었는데? 나 마키는 가지고 있다는데? 선물함이 있는 거 아닌? 네. 선물함이 있을 거 같긴 하다. 마이룸 들어가서 보관함 들어가봐. 진우 좋아. 경험식 포션. 챌린저 예복팩. 카마에르 엔젤링. 하프테일즈 장갑. 캐릭터가 이미 있는 건가?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왼쪽 위에 또 마이룸에서. 그러면은. 위에 초상화가 빛날 거야. 애들이 흑백이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얘 갖고 있는 게 시호랑 초원이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보관함이 아니라 너 저기 뭐냐? 보관함이 아니라 창고 들어간 거 같은데? 보관함이 따로 있어. 아. 보관함은 또. 이게 이게 게임이냐? 너무 어렵다 인마. 너무 어렵다 인마. 너무 어렵다 인마. 마이룸에 보관함이랑 창고랑 따로 있는데. 창고 선물함은 이제 비싼 거. 아. 뿌태왕 김진우 님께서 베라를 선물해 주셨고. 배스키 나고 있어. 배스키 나고 있어. 이름이. 러시아엘 님이 언어를 주셨네. 그 이름. 이름이 좀 그렇네. 어. 뭐. 그리고. 따라 다녀. 뭘. 펑버서. 실크. 실패를 선물해줘서. 이건 또 뭐냐. 아. 캐릭터 다 주셨는데. 다 받으면 돼? 음. 다 받아? 응. 누구 절 다닌가요? 훈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들. 아. 그 눈을 안으로 지었나 보는구나. 응. 나 또 심한들이 납니다. 나 또 심한들이 집 안써. 손. 놀. 아. 하. 형 제사라면 어떻게 해 아 옛날에 밍밍했었는데 밍밍해볼까? 빗고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스태트 생겨서 밍밍 개구렸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옛날에 좀 피쳤나보네요 아 저 양말인가 슬리퍼까지 했었어요 저 거의 안 한건데 아하 아니야 옛날 슬리퍼만은 잘한거긴 해요 옛날 슬리퍼 잘한거에요 옛날에 슬리퍼 빡세 써서 진짜 옛날 유저 나도 진짜 옛날 유저 리얼루 오 나 귀여운 펭귄 펭귄팩 얻었다 뭐냐 부럽다 펭수 펭수 펭? 펭수 펭서? 퓨전 펭귄 뉴비 코코눈 방 제목은 역시 유은혜로 해야겠지 아니에요 왜 또 나야 탈환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 모든 사람 없을걸? 야 이거 아이템 수리하는거 돈드냐? 뭐 뭐 연금 연금 수리하게? 몰라 스노우돌 캡이라는게 있는데 수리해도 돼? 뭐야 이거 그거 뭐였지? 뭐 상점이 1원짜리로 뭐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100tr 짜리에 있어 거 썼면 돼 어 맞아 100tr 짜리 마법의 황금망치인가 뭔가 있어 내가 저기 반칙 김초대 하고 돼지고 빈초대 하고 아 나 이거 푸방 안받았네 앙마신 말이네 초대 좀 풀어주시겠어요? 소대가 안갑니다 걱정도 나 진짜 현역인가 보구나 아니야 나보트 레벨 봐야지 소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코스튬보소 나도 안되는거네 나도 안되는거네 돼지 꼽힘 코스튬보소 은혜 닉네임이 뭐야? 희금 아 나 깎아 준서가 다시 투자해줘 준서가 너 그거 홈페이지에서 복귀유저 선물받으면은 진짜 개좋은템 주거든 그거 껴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거 뭐냐 고대 고대 세트인가 주지 않았나? 그거 안주나 이제? 해독세트 이거 해독세트? 이제 그거 안주나? 생각해보니까 응 이거 올드비 서포트 목걸이 서포트 티켓 바이아 채스 어디 있어? 근데 드라카레 그 준거같아 아 이제 고대인 안준대 근데 고대인 안줘도 올드비 서포터 저거 올드셋 3 붙어있는 개사기템이라서 나 템 템 끼고 올게 여기서 끼도 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근데 아 나가서 창고가야될걸요 응 아 나도 나가서 받아와야겠어 음 다 다녀오세요 강태 안장하게 나가있어야겠어 근데 어려워졌니 하나도 모르겠다 야 오 캐릭터 펫 교환권 두개 받았어 은혜 캐릭터 이렇게 키가 커보이지? 이거 냄대 펫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어 누가 템 보내줬네 고맙다 잘 보시면요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어요 초원 밍밍 베라 손오공 저는 전설의 검은불 속히고 있거든요 그런건 없는데 그래서 좀 센 아니면 저기 실픨형 태껴 삼각다이아몬드 뭐야 베라가 귀엽다 베라 사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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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홉명 되나 아홉명까지 들려나 한명이 빈다 프린오빠 오면 되지 않나요? 아 맞네 프린이 롤중이야 한판 끝나고 온대 응 아니 뿌태왕 김준호가 선물 보냈는데 저기 지금 뿌태왕 김준호 게임중인데 뭐냐 저사람 나 데스나이츠 영혼석 얻음 저 좋은거에요 어? 난 왜 그거 안줌? 뭐지? 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바꿈 나도 데스나이츠 영혼석 줘 어떻게 얻었냐 준서가? 가챠 까서 얻었는데 에? 못깠어? 뭐야 제라드야 이거? 초대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제라드 여의주 얻은 저요 스티븐 제라드 스티븐 흠뻠뻠 그래 그거면 된거야 그래 그거면 된거야 와 은혜 캐릭터 간지 와 템템 버린 캐릭터 개빠르게 꾸며네 뭐냐? 이전 날 선물에 템템 버린 근데 아바타 세트 아바타 효과가 따로 받는게 있어 내꺼 잠깐 방송하면 볼 수 있어? 어 진짜? 여기 보면은 세번째 탭에 아바타가 따로 있거든 이거 누르면 아바타 때 적용되는 템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바타? 어 아바타에서 적용되는거 능력 니가 보고 끼고 그 다음에 코스튬을 킨 다음에 꾸미는거야 나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알려줬어 해당 아이템이 없대 아예 없어? 거기 뭐 아바타로 낄 수 있는 뭐 눈사람 복장 이런거 있지 않나? 스노우돌 세트 이런거 있지 않아? 없대 없어? 복장에서 누르는건가? 잠깐만 없대 어 없어? 왜 없지? 어 그렇네 아바타 모드 착용시 누나치 적용 이런거 막 있네 응 아 풀색 능력치는 적용이 안된대 안되는구나 그냥 근데 그냥 하자 그거 스노우돌 세트 끼면은 힘 1 오르거든 그럼 좀 덜 치여 네 수리해야 돼 스노우돌 그거 그냥 수리해 총 2 빵빵빵빵 빵빵빵빵 돈은 못봤냐? 근데.. 샤인 테일즈 복장이 더 이뻐 진우야 어허 그거 코스튬에다 끼면 돼요 코스튬에다 야 과연 이거 돈을 못봤냐? 돈이요? 못 duplic지 어? 나 40만 티알만 줘 하하 치아는 못 벌대는데 그래? 아 나.. 데스나이씨 공수 이거 어떡하노? 그거 나 주라! 응? 그거 나 주라! 이거 주면은 나랑 놀라주냐 오늘? 하하하하 진짜 롤드가 어떡하냐? 너 어떻게 주냐? 그거 처벌 못해요. 보관함이 없으면 수고하셈님아 보관함이 좀 쳐넣어놓지 아니 근데 이건.. 저 그런거 없어요? 어떤거요? 저 홈페이지 가면 받을 수 있네요 네 홈페이지 가면 받으셨구나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거 신캐릭 아니에요? 아니 신규계정 아니에요? 신규계정 그럼 못 받지 아니.. 어제 복귀했는데 아.. 한 달 뒤에 복귀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 한 달 존버해야 돼요? 네 존버해야겠네 한 달 뒤에 불러주세요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이거 복귀 7일 사면은 그거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은혜 캐릭터 예쁘다 하하하하 이쁘지 이쁘다 10만원만 지르면 가는 불안한 10만원이다 그 다음에 이 게임 애들 게임 아니었나 11만원 지르면 콜택감 베스라이츠 나도 가지고 싶어 은혜 어제 5만원 지를까 말까 하더니 결국 질렀니? 20만원 질렀는데? 아니 나 어제 20만원 질렀는데? 이런 미친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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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pian 귓일하게 나 초대 좀 아fore 은혜야 나 그거 한판 해주라 뭐? доram PBK 와... 한 명 더 있어야돼 야 진우야 출석 7일 연속으로 하면은 데스나잇 정원석 하나 주네 그 7일 동안 이 게임을 할 자신이 없긴 해 와 데디콘핀 다 있는건가? 2하면 됩니? 음 아 도의하려고 온건데 실화냐 도의 안할거고 나갔나다 한 번 한 번 김태님 조금만 있다면 있다가 삐부가 중간에 올 수도 있대요 그리고 프리님도 온다고 했고 아 날려봐 오는데 오우 살벌해 유품님 하이 오랜만 근데 나 이거 다 까먹었는데 왜 안오는 척하냐고 근데 저번 누구임? 하이 근데 여기 뭐이 키? 방향키 제트가 대쉬 컨트롤이 점프 컨트롤이 점프 어 근데 이거 왜 이즈에 원리로 말하는 거 아냐? 로마리? 그리고 지명이 빡치게 하면 아이들이 붙고 으흐흫 으흐흐흫 으흐흫 으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흫 야 준석아 너 대쉬 점프 할 줄 아니? 아니? 바닥에 있을 때 대쉬를 누르다가 컨트롤 야 준석아 대쉬 Z 꾹 누르지 마 꾹 누르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 대쉬를 하고 점프를 눌러 Z를 누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점프가 최고 높이에 다다랐을 때 대쉬를 떼고 다시 점프를 눌러서 속도를 유지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알트 컨트롤 하면 되는 거 아냐? 준석아 내 거 화면 보고 있니? 나 여깄어 이거 보면은 바닥에 있을 때 대쉬키를 눌러 이렇게 그리고 점프를 내 최고 높이에 다다를 때까지 대쉬키를 안 떼고 있다가 최고 높이에 다다르면 떼고 점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속도 받아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에 다시 Z 눌러서 이거 반복 아 최고 높이에서 Z? 최고 높이에서 컨트롤 한 번 더 눌러서 점프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점프가 두 번 되니까 가속 받아서 가는 거야 탄력 받아서 탄력 Z는 언제 세라고? 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아아 그만 그만 그리고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Z 다시 누르면은 이제 그 속도 유지해서 가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나 빠르네 응 응 진출이 개잘어 지소 아니야 저거 와 와 와 말도 하하하하 항상 방아동 중도였는데 아 연습 좀 했죠 어 으악 뭐야 달라 응 암길이 함부로 되는게 아니구나 템찬버리님 도마뱀삼촌의 위기가 이지로 하셨었나요 원래? 노말로 하셨었나요? 아니요 노말로 가영이 가영이 눈이 뭐니? 다 까먹었어요 뭐 저 크로스바디 크로스바디? 가영이 가라진다면서요 까먹었나요 이지하나요? 아뇨 너만 한번만 더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젠 자존심이야 어 여기 근데 가끔 세마리 동시에 나올 때 있지 않나 그거 그 그 대각선으로 애가 왔다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는데 다음에 나와 저 사람 어떻게 들어왔냐 다음에 뭐지? 어 킥해도 된? 어 근데 이거 도대체 비밀번호 어떻게 뚫고 들어온거야? 응 형 비밀번호가 너무 일정한가 항상? 아니야 나 한자로 장원급제해야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하하하하 혹시 내가 내가 친추받아줘 내가 비번 바꿀게 나 방사 안 켜놨으니까 장원급제 장원급제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인데 야 장원급제 하신거 아니야? 저거 물어봐 리얼리다 야 이거 뭐 눌러야돼? 빨리 내려가려면 컨트롤 처음에 컨트롤 연타하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Z 누르면은 착지 되실래 부스트 뭐냐 출발부스터처럼 지금 아유 날개 적폐들 진짜 어 가만 칩시다 여러분 매너겜 모르세요? 이거 이거 가만히 있는데 와저씨 있었잖아요 하하하하 아 아니 와저씨는 가만히 가고 있었어요 어 참 아 말랍시다 여러분들 말랍시다 말랍시다 왜요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순아 아 진아 응 아 또 모은다 또 모은다 아유 또 모은다 아유 또 모으세요 아유 또 모으세요 뭐야 황금 모였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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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말랍시다 아 아 다들 조심하세요 아 아 아 원래 이렇게 비매너 게임이었나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아 맞다 원래 이런 게임이었는데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해 일부러 한 거야 아 진짜 뭐야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아 나를 아 아 아 제발 제발 나도 승도 다 태워도 돼 아 아 네 어 공개나겠다 아 아 아 아 뭐야 뭔 소리야 어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죽어서 게임이 끝난 거야 뭐 적은 캐릭터 간지 미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1리단 2 이 시니어 뭐야 1리단 2 전라간지 마 할 때마다 그거 안 닿아요 계속 앉혀요 세뇌는 뭐야 그 문어 아빠 아 아 어 세세는 처음에 1 그 엄 그 분홍색 문어는 해봤어 아 구나 엄마 어 근데 이것도 고마뱀 삼촌의 위기랑 비슷하게 빨간 전기 다음은 뒤 쉬는 것에 있어서 분 넘어서 사람 죽이는 건 똑같아요 아 팔간장기 요게 고고 그냥 다 같이 달리면 안돼? ㅋㅋㅋㅋㅋ 안돼요 왜? 순위를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경쟁이면 다 같이 달리면 저희 이어달리기 하는게 어때요? 이어달리기는 저희 모두 경쟁할 수 있어요 선의 경쟁이 없잖아 이거 아야 이건 내가 못한다 나 준석이 페이스메이커 해줘야겠다 아 진짜 밀리는 거 같아 그만해 준석 어려우면은 알트 컨트롤 해봐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요? 어 알트하면 못했는데 자동 대시 점프 알트 컨트롤 해야지 자동 대시 점프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네 우와 대박 근데 이거 대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쓸모는 없어 내가 조절하는게 훨씬 더 오래가 지금 한 분이 분모 모았습니다 나 제트랑 같이는 안되는데? 컨트롤 찍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 제트랑 컨트롤 같이 못 누르겠죠? 아아 그만 아아 그러지 말아 나한테 왜 그래 나도 그는 뭐야 아아 은혜 피하다가 죽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게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이 게임 좀 엄나기 어렵네 근데 원래 서바이벌이 좀 어려워 기본기가 있어야 할 수 있어 아 나 먹을거고 마신이 아 당연히 화났다 연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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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은이가 생각보다 셀스러운 널 잘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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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2등 하나요? 오 모은다 오 좋아요 잘가요 김뿡 오른쪽 퉤 오발레스크 인가 쪼끄네 낙뿡 눈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이거 올렌 올렌 좀 할까 애들 서바이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나 옛날에 얻은 얘가 이어 달리게 할까 이어 달리게 알아봐 이달기 이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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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서바이벌만 했었는데 왜 하나도 못하겠지 이달 방팔게요 다들 어려웠나봐 젊을 때였지 그때는 젊엇 때 있잖아요 아하 아 지금은 늙었다 아무리 달려 지치지 않았던 시절인데 오호라 아 반대는 달렸을때도 붙였을땐 아빠 그걸 누가 뭐 보내 줬는데 모르여서 걸로 받았네 아 아이씨 미안합니다 야 이렇게 억쩍 나가야 돼 어 근데 봤어 초대 보내 봐 없어 은혜가 초대 좀 보내줄래 네 반지킨 초대 어 하루 더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저희 어 나랑 저기 뭐야 가영 님이랑 은혜랑 1라인 쓰고 그 다음에 팀템버린이랑 나랑 저희 칸초 누나가 2라인 쓰고 어? 팀 자동 선택하면 돼? 어 템네버린이랑 그 그 맞네 템네버린이랑 뿡니랑 칸초 님이 2라인 서고 은혜 친구분도 되게 잘 하시는 거 아니야? 졸석이 성공 가영아 가영아 나 어디야? 상당인이 아닌데? 가영아 겁당이 해 가영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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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저기 일단 2번 2번 나만 나만 의자 없어 온라인이야 지금 한 명을 아 은혜야 니 친구면 다시 좀 물러주라 자리 채워달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템네버린이랑 준석이랑 왈도쿤 님이랑 3라인 서야겠는데? 아 그래? 어 3라인가봐 3라인 뒤로 밀려나셨네요 뒤로 삥빵빵 하하하하 너 어떻게 줄 서야지 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3라인 서고 싶은데 써봐 혜위나 믿는다 혜위나 믿는다 혜위나 믿는다 혜위나 믿는다 혜위나 믿는다 유풍님 이라인 자양님이 다 해주겠지 이러면 밸런서 맞을 듯 템전입니다 자신있어 바톤터치 하는거 쉬프트거든 기억해 쉬프트 저거 더 게이지 마지막에 쉬프트 해야 돼 알겠지? 나도 나도 몰라야 돼 맨 오른쪽에 봉투 파란색인데 그걸로 쓸 수 있어 아 나 아닌 새처럼 해 아 이맵 좋아 아 나 이맵 해봤었어 아 나 아이템 있지 나 지금까지 철인 3점 경기 템 맞은건 제 잘못이 아닌데요? 슛살려 올걸 슛살려 올걸 3라인은 누구에요? 내가 격차 많이 벌려줄게 걱정하지마 격차만 벌리면 이겨 믿는다 컨트롤 믿는다 야 성윤아 그거 슈가 더 느려 저거 슈 끼고 있으면 템 누르면 변신해 어 이거 악어 악어 악어? 미친 그거 졸라 어려운데 야 성윤아 이거 꼭대기에서 뒷방은 키 둘러봐 그 뒷방은 키 둘러서 분노 모아서 주라 템템버린 와 벌써 와? 아 미친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 바텀서치 준비 안하는데? 어 아니 아니 그거 뒤로 가서 한 번 더 가면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서 어차피 맞을거야 템템버린 템템버린 가야돼 템템버린 달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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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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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할게요 분노 한 대만 맞으면 분노 쓸 수 있어 됐어 아니아니야 이거 마지막 가서 써서 마지막 이거 멍청한 짓이야 마지막 가서 쓰는게 개이득이야 부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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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때 써야돼 떨어질때 템템버린 템템버린 떨어질때 써야돼 아아 좀만 좀만 더 좀만 나중에 분노 쓰는거 쉬프트랑 제트키야 쉬프트랑 제트 떨어질때 쓰면 돼 자 하나 둘 셋 지금 고 아니야 떨어졌어었어 등도 쏘 이겼어 이긴거야 됐다. 됐다.x3 야0 태산거린. 조금 fuck² 아고 피하기 마음들 아고, 아고 피, 아고 피해 태산거린 다 왔어 이겼다.x3 ㅋㅋㅋ 뭐야SEER 뭐야! 뭐야 나 2등이었다 대박이야 2등이야 대박이야 우리가 2등이야 아 나 W8이 2등인걸 레전드 내 황벨 왜 W8이 좀 심했었나요? 어쩐지 압수 안가더라고 근데 계속 귀절해 있던데 뭐야? 벽에 부딪히면 안돼요 벽에 벽에 부딪히면 안돼요 벽에 아 벽에 부딪히면 좋구나 다시 그 자리 가면 돼요 황금밸런스 아무도 날 보지마 은혜야 충격받지 말고 들어와 빨리 아 사양이 절 보지 마세요 아 누르세요? 절 보지 마세요 뭐 이거 밸런스 황금밸런스다 이게 뭐야 이거 몰라 슈퍼점프일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점프가 아니라 새 슈퍼점프 아 아 아 아 아 아 심했다 진우 형 이거 심했네 아 뭐야 아 템피했네 개꿀 아 오 아니 이거 슈퍼점프가 맵이 여러개로 바뀌었어 아 가영아 정차요 아 오 잘해 잘해 짱가영 잘해 아 분노샀다 어 잘못 잘못 됐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 나 화 많이 났다 성윤아 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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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그냥 써버려도 돼 성대 아 아 아 아 근데 우리 3 3 뭐냐 성윤아 걱정하자 우리 세 번째 주자 중에서는 템템 마리에서 제일 잘해 싫어하냐고 하하 하하 근데 두 번째 주자 중에서는 네가 잘 못하는거 같아 어떡해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오 김성현 오 아 기대 기대 괜히 얌 어헤야 다 따라잡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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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가 시프트 Z 누르면 분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템템 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으아! 점프키가! 근데 이거 이긴데? 템템 버리님! 밸런스 조절 시기 하시네요? 다른 사람들 뒤에 다 따라왔는데? 저희 템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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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진까지 하시면 야!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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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템템님! 진짜 왕괄이다 야! 시타는 전력으로 다하지 않는다! 시타는 전력으로 다하지 않는다! 야 재밌다! 시타는 먹고 있잖아! 아니 지금 황금 밸런스 미쳤네! 굴대 왜? 굴대 뭐냐구?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오케이! 3주자 1위 살아냈구요! 애 반대 제가 받으린거 아시죠? 아하! 그런거 치곤 여유로가 넘치시던데 이거 지금 우리 방장 누구야? 방금 어디 힘을 뜨겠지? 알아서 알았어! 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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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맨 뭐 할까? 탈만면 정해도 되고? 자기 힘들게 하면 아 이만 바꿨 근데 이거 황밸 개웃기네 어떻게 확률이 되는 거지? 원래 나봐 에이 무슨 황금 걸레새야 솔직히 센트머린 다 밸런스드리라고 있는거 다 알아 진짜? 미니트 혜자 눈치 오셨어 미니트 혜자 그랬던거야? 1주자에서 끝내줘요 제발 여기 엄마 뭐야? 이거 문어 엄마 아까 네가 말했던 핑크문어 아 서바이번도 어 나와 이어달리기 나와 여기서 끝내줘 제발 3주자 까지는 안 죽을거 같은데? 3주자 까지 오면은 끝나요? 내가 죽을거거든 아 아 맞아 이거 3주자 까지 갈거야? 마지막 황금이 제일 어려운데? 맞네요 항상 3주자가 왜 제일 어려운거야? 어째서 제일 어려운거 해야지 재밌으니까 노오 이거 좀만 모을게 오케이 가요 뭐해 가요 뭐해 저거 황을 해볼까 저 황을 해볼까 저 황을 해볼까 저 황을 해볼까 황을 해볼까 황을 해볼까 황을 해볼까 황을 해볼까 아 진짜 무섭다 저거 황을 해볼까 저거 황을 해볼까 이게 말이 돼? 네 보여주나? 그냥 넘겨줄게 타향이 친한? 타향이 괴롭히 어? 실제 하도 뭐야 빨간색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제발 아니 뭐해 잘 먹안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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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도 달려 좋아 좋아 쟤네분도 모아줄거지? 내가 한 명 보낼게 걱정하지마 오오오오오 성윤아 그냥 바로 써 두분이 잘하고 계세요 바로 써서 앞에 사람 쳐 약속된 정리야 다들 성윤아 가자 갑시다 나이스 김성윤 상대 분노 끝났어 나이스 타이밍 좋다 잘하신다 성윤아 샘템버린도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돼 걱정하지마 나 분노 모을 줄 알아 저 가는 도중에 다 모아지는 거야 가는 도중에 다 모아지는 거야? 우리 도중에 모아지 오 센스 플레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한 번 모아주고 가자 어 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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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성윤아 성윤아 일어나 성윤아 일어나 성윤아 일어나 성윤아 일어나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성윤아 김성윤 김성윤아 깜빡 간다 샘템버린 괜찮아 괜찮아 이거 격차 좁힐 수 있는 맵이야 충분히 좁혀져 이 맵은 아이템 좆내 던져 돼지꽃핀 토끼 됐다 이제 토끼꽃핀이야 근데 빨간줄 안나와도 후반부 어려워가지고 분노쓰고가는게 좀 안전하긴할거같긴한데 센탄버린 1등 바로앞에있어 근데 문어 엄마도 바로 뒤에있어 센탄버린 센탄버린 으 으 어이 템템 머리에 강답해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강답해 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 괴롭게 늦게 입니다 진랄 자리다 으 아 으 kita 게 어려운데 말ultural 이거 세 번째 주자 무조건 브노키 라는거 아니면은 못 이건 3마리 다 나와 순서대로 오C 맞아 와 마도가 제일 어려운데 이거 서바이벌중에 나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나 왜 전복에 씹히냐 계속 발판 작은거 봐 아니야 이거 노말이야 노말 발판 작으면 노말이야 이거 성윤아 분노 무조건 모아서 3주자 주고 3주자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 쳐서 죽여야돼 우와 이렇게 바뀌네 뭐야 이거 어 발판이 안 돼 내 생각에 세 번째는 생존이 안 되거든? 이거 맵 너무 어려워서 세 번째는 도마뱀 삼촌의 위기 괜찮아 분노 모아서 가면 돼 이거 여기서 한 번 모아주는 거야 성윤아? 착지 대시 할 줄 알지? 한 번만 모으네 거리 조절 잘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너무 가까우면 도마뱀 못 피해 시작됐다 야 니가 쓰면 어떡해 미쳤나봐 야 니가 쓰면 어떡해 야 이 새끼야 야 새끼야 니가 쓰면 어떡해 아 존댔다 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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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아니 제가 코앞인 줄 몰랐네 야 근데 제가 잘못 준 거 보다는 본인 벽에다가 저게 꿀 말라놓으셨나 아 아 아 아 뭐지 뭐 그 목을 땜 이에요 왜 내 살아나 많이 이러면 하다 하자 어이가 문의 은혜야 살아나 다큼만 겁났다 깜네 너무 깨네 서바이벌만 빼고 아 아 재가 콩나물 아 금본맵 왔다 나 이거 지름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하고싶어 다해 어 근데 난 이거 내가 근데 지름길 한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 처음에서 출발을 못해 이거 그 맵 아니야 그 애벌레 튀어나오는 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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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밑에 이거 개어려 개어려운데 저번로 해야되나 아 안되네 아니야 안할게 저거 뒤로 가가지고 리스폰하면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죠 어 근데 일정 속도 이상 되어야될걸 버그플레이야 와 옛날 생각난다 이거 나 있을때도 있던 맵인데 너는 지금도 있는데 담덴머리 아 아 진짜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 많이 들어보인다 저 앞이 안보여요 예의 범죄 없는 사람들아 나 아까 거 버그인 줄 알았잖아 형 근데 1대 보니 너무 잘하는데? 좋아 가영아 잘했어 내가 가르쳐 본 대로 잘했고 아악 성윤아 너 잘 따라잡는다 잘한다 김성윤 아웃코스 아웃코스 인코스는 어디가고 분노 분노 모아주는 타입 또 니가 쓸라고? 또 바통터치 직전에 자기가 쓸라고 자기가 쓸라고 너 또 바통터치 니가 쓸라고 오 방금 무비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 내 분을 뭐해줬다 이번엔 진짜 쓰는거 아니지? 여기서 써버리면 진짜 개새끼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분노쓰고 가나요? 돼지꼽힘 죽여버려 다 비켜 다 비켜 에벌레 에벌레 뭐야 이거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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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탁 좋아 탁 좋아 탁 좋아 컨트롤 연타 컨트롤 연타 해야돼 컨트롤 연타 저거 질것같은데? 거의 다 따라잡았어 에이그그그그그그그 어허 쟁반 연타 연타 뭐야 어 저기 작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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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잡았는데 아아아아 아 개 아깝다 개허접대 에이씨 이걸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 내가 출발할 때일쯤에 다들 에벌레 그간이었는데 존나 멋있어 아 프리님 안녕하세요 끝났나요? 근데 이러면 둘을 더 초대하고 싶은데 프리님도 3주자로 넣어야 되는거라 아하하하 둘 더 없나? 나랑 완료제 가능하십니까? 개노답이었거든 자 자우심 싸움이야 이거 아하 이거 개노다 3주자대 개노답 싸움 재밌는데 둘 더 없나? 아 이번엔 자신없 자신있지 이거 이 라인 하나만 더 열어주실래요? 그 둘 더 불러보자 누구있지? 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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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열을 가려보자 은혜야 둘 없니? 둘? 신구창에 한 명이 들어와있긴 한데 학살림 한 번 받아볼까?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이거 누구지? 아니 이거 분명히 누구일텐데 누군지 모르겠네 아 학살림 안계신거 같은데 둘 더 부를만한 사람이냐? 일단 일단 내가 저번에 테일즈루노 들어와서 침투한 사람 한명 있거든 그 사람 한명 불러줄게 저기 1주자 좀 서주세요 님이 형식씨였나요? 이분이 형식씨였나? 아하 어 이름이 형식이래 권역씨였나? 아니야 이분 형식씨 이 주제로 이 주제로 찔만한 사람이 삐부인데 삐부는 노래하다가 조금 있어 온다 해서 한명 더 대타로 찔러나는 사람 없나? 애매하게 자란 사람이 필요한데 간지나는거 봐 음에 잔다 이거 뭐냐 괜히 한명만 더 불러주라 어림도 없지 안녕 프리님 프리님 2팀 3주자가 주실수있어요? 2팀 3주자 2팀 3주자요? 네 오케이 마카레나 레벨 너무 높다고? 이분 레벨 몇이야? 나 친구창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말 걸어봐도 되나? 말 걸어봐 친구거야 혹시 누구세요? 나도 나도 누군지 모를 사람 있어서 누구냐고 물어봤어 친구창에 계신데 혹시 누구세요? 진짜 어색하다 반친구야 반친구? 기억이 안나는데 그 프리님 거기는 B팀이에요 알파벳 E E팀 아 아 스톤사구나 뭐야 뭐지? 애매하게 잘하냐고 물어보세요 저분이요? 응 저분이요 프리님 2팀으로 가세요 1팀 3주자가 주세요 나 초대 좀 해줘 나 초대 좀 해줘 헉 내가 이쁜가야 하나 이렇게 가죠? 진짜 옷 입고 왔네 그냥 내가 이쁜가야 하는데 내가 이쁜가야 하는데 내가 이쁜가야 하는데 아닌가? 맵을 뭘 해야 사람들이 재밌을라나 뭐야 저 이팀으로 가라했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내 자리 뺏기 어차피 3라인은? 다 거기다 거기 근본맵이 뭘지? 시청자분들 팀은 잘하시겠지 근본맵 아 이어달리기에 그거 없네? 이어달리기에 어 이어달리기 왜 그거 없어야지? 그 뭐야? 맵 그 뭐더라? 뭐 그 빙하시데 없네? 왜 없지? 자 졸려요 빨리 홀 아이템 빼야되는거 아냐? 아 아이템을 넣어서 그런가? 아마 똑같이 없는데? 아마 이어달리기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어 원래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있었던걸로 기억했는데 없나? 허드러실? 아 허드리야 하필 아 허드리 잘하지 허드리 너무 많이 개어려움 아냐 허드리 허드리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던데 아 이번에는 내가 3주자에서 1등 할 수 있겠다 응 Entscheidung Burgess 에 장edi 안태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거 여기다 연습하고 어 나 나 참고 이렇게 아니 뭐야 저 그룹 조사람을 그냥 달려가 아냐 애가 чтобыvene 압를대 공열 healthcare 만약 encore 출발 야 근데 시청자분들 오신분들도 밸런스 개잘맞는데 이분들도 템토나사람 아닌가봐 템템 버리 우리 1등이야 저기야 템템님 대시점퍼 안해도 되니까 안해도 못하네 템템 버린 아니야 아니야 자 앞서나가는거 넘어질거야 템템 버리 조급해하지마 조급해하지마 템템 버리 슈도 있어 템 누르면 슈로 변신할수 너 죽겠니? 달려달려 거의 다왔는데 터들 잘하신다면서요 터들 잘하신다면서요 아 아 점프를 까먹었다 스페이스 들어오고 있었음 말해보세요 터들 잘하신다면서요 스페이스 핵트세요 폰트 함조자 1위 접니다 아 매니안님 빠르네 말도님 일단 일단 나 이거 다음 맵으로다가 박준석 아예 시작 부분에서 못가는 맵 하나 하고싶다 뭐지? 블럭카드 하고싶다 아 미친 안합니다 블럭카드 면 리스폰이 너무 혜자야 은근 좀 가야돼 그거 빡셀걸? 여기 다음 전판 1등 누구지? 저 메자이님 메자이님 블럭카드 해주세요 하필 이거 설마 빠지면 죽어요? 아니 안죽어요 안죽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옛날에 이번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진우님 전용맵 아닌가 이거 이거 1,2주사가 문제가 아니라 3주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아 한 4분은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겐자 걔네 전주에 벌써 아파온다 와 저게 뭐야 아니 내가 이런말만 하면 왜 떨어지시지? 이상하네 잘한다 우리 팀 성윤아 니가 중요한게 니가 많이 벌려놔야 템템 버리니 뭘 할 수 있어 성윤아 믿는다 성윤아 어디가 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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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믿어요 은혜 친구여 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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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나? 템템 버리니 가나? 템템 버리니 우리서 우리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 박준석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성윤아 성윤아 낙사로 가 하하하하 나 이득이야 잠시만 나 이득이 없다 지금 털래 아 왜 대식같대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프리님 신발 끈 풀렸다 양말 펌투를 채웠다 아 아샘샘님 아 새끼대는 일이에요? 으 으 뭐 되겠다 으 백님 어 5 regrets 네 이 assunto 배 딸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려고 meet 아 저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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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떨어졌을 나이가 같다 아 아 거다 5번 버스 우리 팀 다 한다 자도 저도 2주 장군 어떻게 해요 흥놀이 아 아 주자 승리는 전혀 상관을 크로스 만에 가준다 긴가 오고 쇼크 그런이 좀 동부 잡은 음 땅뚱한 님 어 4명이요 냄딴 갑니다 5 아 아 아 아니 그건 해외들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5 여러분 시작 꿀팁 시작하면서 제트 누르고 시작하면 좀더 아파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착용 했지는 못하네요 개똥 집이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주걱 나오나요? 어 주걱 아 진짜? 동화에 부서 나오는데 와 잘한다 저기서 놀부가 발을 걸어 와 어떻게 그렇게 달리지? 와 아 아 그러네 어 어 주걱 날리네 신발 오늘 메이코지? 잘 달리네 매우 좋은 일인가? 성윤아! 형 나 팁 눌러서 뭐지? 아 맛있어 우리 팀 좋다 우리 퍼펙트야 성윤아 이긴 거 같아 사일만 벌려주면 이겨요 성윤아! 사일만 벌려주면 이겨 사일만 벌려주면 이겨 와 이거 진짜 자강두천이다 진짜 자강두천이다 아 진짜 아 이거 단체로 몰려가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아하 아 이거 뭐야 아 같이 쉬로에 잠시만 달려가는 거 이렇게 어후 좁아 좁아 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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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체들 아니야 제발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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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아! 성윤아! 우리의 유대에 이어줘 성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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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삼버린!! 성윤아! 성윤아! 같은 곳에서 1번 하얀 아 으 아 그냥 등ё스를 못한 지금 박준석 이랑 템 템 벌 인형 실력 똑같은 그 모르겠으면 은 두번째 전부 하기 할 때까지 제트를 안 되고 지금 돼 아 그래 그래야 어 화면이 약간 뒤로 가면서 어 이거는 타이밍이 이번엔 뭐 하지 맨 뭐 하지 으 태워 달 고고 이 갑시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인종 받은 되요 택하로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르게 0.3초 간다 막이 있어 오케이 에이 목격에 옮길 목해 흐름 모두 딱 한 번 연습하는 거 봐 4 3도 있자 느낌표 붙여야 되나? 아니 안 붙여야 되요 와 저 떡 드셔주시면 안 돼요? 매장님 가요 저 떡 먹으면 안 쳐도 되잖아 맞아 떡 대신 쳐서 먹을 수 있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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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나 봐 뭐야 거처를 개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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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또 빨라 와 저 딸이 와 나한테 타기만 알아 오케이 통과 떡 대신 쳐줄게요 오 나이스 안 되는데 아 내 차 오 김준호 개 잘해 뭐야 어 굿 가로라 떡 그만 줘 그거 떡 가면서 쓰면 대시 찬다 어떻게 쓰는데 쉬프트 떡이 대시 조금 채워줘 막 데뷔 남을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야 저으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나도 해볼래 오 성균자 어디까지 가? 어디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가면 돼 성윤아 떡 떡 성윤아 떡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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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템 버린 해와 다른 근본 맵이잖아 히힛 오리는 닭이 지랄하고 있네 두번째 점프할 때까지 Z를 누르고 있다가 준석아 너 이제 출발하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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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석이 대시점프하네 이제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방금 누구야 오 박준석 아 그래? 준석아 그거 두번째 점프하면 대시 떼도 돼 그리고 땅에 닿기 직전에 다시 누르는 거야 델템님 별명하세요 델템님 별명 아 첫번째 점프에 떼는게 아니야? 응 그니까 너무 어려우면은 대시 조절하려고 빨리 떼는건데 너무 어려우면은 두번째 점프하고 떼도 돼 맞아요 그리고 땅에 닿기 직전에 다시 눌러서 대시 유지해주는 거야 속도를 진짜 템템 버릴게요 터넨트 아 옛날에 잘했었는데 이상하다 금본맵도 뭐 있지? 아 금본맵 뭐 있지? 피터팬 괜찮네 피터팬이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이게 금본맵이야? 이거 금본맵은 아니야 나중에 나왔어 응 숙성 이거는 선에 옆으로 달린거 사람이 옆으로 불린거야 그냥 거기 오른쪽 아니야? 출발? 나 이 길을 모르는거야 아! 뭐야 봐라 가라 가라 뭐야 이게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왜 뭐해서 뭐해 우와 아씨 이건 괜히 떨어졌는데? 다 온거 아닌가 이제? 아 맞네. 내가 이게 분호.. 분호식생이 많이 짧구나. 괜찮아 성은아. 이걸로 니가 한 번에 제칠 수 있어. 이거 두 번째 주자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시 게이지가 많이 부족하거든? 분호 쓰고 가면 대시 안 부족할 거야. 무한대시 가능. 와 나이스 잘 미쳤다. 나와 원숭이. 원숭이 소리 목미. 성은아 슬슬 상대는 대시 다 썼을 거거든? 다른 사람들 대시 다 썼거든? 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흠. 작전상 실패. 근데 성은아 넌 대시가 남는데 왜 대시를 안 쓰니? 아니 3라운드가 제일 쉬워요 여기는. 여기도 지름길 있긴 한데. 성은아 다 따라잡았다. 은혜 친구 다 따라잡았다. 천천히 올라가. 침착해. 오케 다 왔다 성은아. 다 왔다. 나한테 맡겨. 화이트. 가라. 나한테 맡겨. 상대는 왈도쿤 박준석이야. 어 떨리. 그만 쳐. 그만 쳐. 응. 여기서 빨간색으로 떨어지면 안 돼? 흐아! 그렇지. 그렇지. 아 왜 이끄어. 이거. 박준석은 이기겠지? 템템벌이? 잠시만. 하핳핳핳. 야 니네 뭐해. 흐흐흐흑. 야. 야 니네 뭐해. 새는 안 피해도 돼 새는 안 피해도 돼. 안 피해도 돼 안 피해도 돼? 얘는 피해야 되지? 아 아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너희이이이이이이. 하핰흐흐흫!! 아 저희 둘이였구나. 매도내 말한다고. 하핰? Merdoll를 안하네. 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제가 깨달은 게, 1등 한건 좋은데 유트 꺼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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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뭐 예 4 차 없으신 4 너무 앞서 가도 좀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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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앞에 두 분 덕분에 거의 줄을 타야 된다는 거 알았다 올랭고 아 올랭니다 아 그냥 4ostes 아이팜은 잘 됐네요 아 이렇게 1기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가annah 하나 할립니다 3주 잡 아업이요 제발 거기서 끝내줘요 이제 수도 있어 로말리 걸지네 악어리 흠 설마 오겠어? 3주자까지? 어? 도위네? 도위 꿀잼 현재머린 자기가 자리나고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지? 아 옛날에는 도위 무저방 클리어했는데 나 왜 안되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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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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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네? 할 수 있냐? 이지가 왜 나와? 뭐야? 이지네 이거? 아 이지야? 아 맞아 이지야도 죽으면 끝 아니네 그러니까 이지 아직 안는데? 어디가? 분노먹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이래서 분노먹는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야 불나봐 불나봐 뭐였어? 오손아 오손아 아 시간 번가 보다 오손아 어 이거 무슨 사야? 수 잡으면 죽네 어 정은아 정은아! 구석 들어가야 돼! 아 이거 3주자까지 안 오겠구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삐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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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삐브 이제 2주자 들어가야겠다 저기 뭐야 왈도콘님네 팀 2주자 가야겠다 2주자? 응 rack 어 어 어? 아 어거 너무 불안해 머리 저거 거리 조절 잘해야 된다 너무 앞에 가면은 파톤 덮지 완 됨 절대 안나가 절대 안나가 etin 혹시 정말 본능 어.. 나.. 이.. 이거.. 내.. 내.. 내 잘못이야 내.. 내 잘못은 이.. 할미 실레전드네 하하.. 너무 유튜브 까붓인다 뱀템님 너무 유튜브 까붓인다 뱀템님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거? 뒤로.. 뒤로 뛰어야 돼요 저땐 무조건 언니 닉네임 뭐야? 아 초트급 착한 슛인데 아직 안 왔어 맞아 근데 아 성빙원님 한 땐 더 으 으 으 우리팀 재밌다 리얼 아 그래 요리 한 마리아 나 더 위 더 해보고 싶은데 왜 안해 봅시다 작대가 오늘 이상한 에서 뭐 아까 그 말이나 아니야 이게 발판이 좀더 작아 아 달라 어 좀 작아 걸음만 나니까 왜 되냐 그런데 아까 거의 해봤으니까 이제 알지 어떻게 한지 아 그래요 와 5 어 이건 햇발 입니다 아 5 뭐 라고 아 제가 토끼 review 친구들 너무 많아서 징그럽다 너무 빨라서 안타줘 둘 다 뭐해 둘 다 뭐해 분노를 왜 모아주는거야 나이스 오 템템 벌이 오 이걸 밟는데 오호호호호 진짜 별거 없는데 정말 의미없는데 가운데 가야봐 템템 벌이 그리고 가운데로 가야돼 가운데 가운데 뭐임? 응 이것도 내가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거야? 우리 다 따라잡혔는데 야 우리 다 따라잡혔다 박준석 눈물 흘리는 중 박준석 neighborhoods 오 olsun석이 착지되시 하는데 실력 보이지? 올라가야 돼 이게 이발onz까 되는지 이거 아니고 점프킹 처럼 하면 되겠어 으 나 초택급 체크한 숄 초대에서 비보이 2 2 2 2번 주자 가면 돼 b 뭐야 아니 이 팀 2번 주자 이 번 이기 옥힛 2 2 2 2번 주자 이번엔 잘해 봐야 겠다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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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주머니 풉니다 으 이것은 어머니 올랐다 아 아 일단 임무 이게 되나 뭐 보기 까벼워졌다 한바퀴차 메모 부니까 이거 철인 인데 어 으 으 아 아 4린 해놨은 다시 찾아가 있는데 나빠가 그 털려 그런데 알지 넣어봐요 아 아 아 아 아 예 바라는데 네 이제 뭐 쇠 아 그럼 일부러 아니요 뭐 사이 그냥 부숴 버리는데 돌 자나와 기쁜 함에 내놈 외고 아니 왜 우리 팀은 아 아 아 자 1금 내 갑시다 끄의 갑시다 예 똥 시계 뿌렸네 성은아 이거 쭉 간 다음에 착지하고 뒤로 뛰어야 돼 착지하고 뒤로 착지하고 뒤로 착지한 다음에 뒤로 뛰어야 돼 어 이거 분노 나 그냥 가도 되겠다 굿 이러고 텐덤버린 줘 가다 말았다 텐덤버린 이거 끝에서 써야 돼 우리 형아 이거 병만 조심해 병만 오케이 텐덤버린 뒤에 온 거 똥 부렸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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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분노 쓰면 돼 여기서 분노 굿 1초 분노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어 잠깐만 텐덤버린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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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호 피해야 돼 이제 오 나이스 텐덤버린 악호랑 같이 간다 Müma 륨아 륨아 뭐함? 아 아 아 분겨우게 5개 오케 저희 팀 좀 바꿔주세요 봐 가주세요 저희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자 이거 첫번째 주자들 이거 야 치열하다 치열해 와 저것 봐 개도답 4형제야 개도답 4형제야 가자 여기도 보여주자 부파리에도 키차익이 있다니 범죄님 차라리 슛어 슛 처음부터 그냥 슛을 쓰는거야 전략적으로 잠시만 잠시만 왜 이리 빨라 대시점프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봐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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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만다 선생님 나 힘들어요 펌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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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선박했다 펌펙트 펌펙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뭐 어떻게 이렇게 거고 아 잘 안 하세요 아니 대신 아 나 여기부터 걷고 있었는데 아 토끼를 조사 많이 나오네 아 우리 계절에 잉크스 치료 주요 아 사회가 믿는다 그다이니 갑시다 아 밈 밈 진짜 세대 중의 바이오 됐습니다 예 이 코스 차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뻐 차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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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 아 우리 우리 1,2,3초 다 1등 했는데 뭐 응 나쁘지 않네 3퍼 차이 좀 역해운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람은 뭐 말이 없어 이지 쳐주면 돼 이러면 우리 진짜 오랜만에 1등 한 것 같은데 우리 1등 만나서 오랜만에 1등 박준석은 울고 있다 이거야 2번 주자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모잼 2번 해야 돼 이거 하고 나면은 증명의 노래 해줄 거야 오호 오호 이거 하고 올란 올랜 뭐냐 팀 올랜 전 한번 해보실 오케이 자동 선택 누르면 됩니다 이따가 어 허들 이지다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버그가 아니라 너 코치 뭐 해요 나를 봐요 인코스 인코스 탐탐님 레이싱 게임은 인코스 게임 한 대 맞으면 풀려 성현아 할 수 있어 난 난 우리 성현이 믿어 우리 성현이 진우 형이 우리 성현이라고 말해줬다 우리가 우리 성현이 우리 성현이 우리가 우리 성현이 우리 성현이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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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이게 속도다 아 죄송합니다 성도해요 가현아 보여줘 잘한다 잘한다 와 와 존나 빨라 가현이 오 김성현아 오 김성현아 심현àng 나이스 아니지 uks현 하여이 김성현 나이 왜 우리 성현이야 왜 우리 성현이 뭐하는 유원 나이스 배rill 왜 تخر지 어떻게 주 delighted 이빈이 짜증 너잖아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이거 1 사라지면 팀 자동 선택 누르면 돼요 나와 보세요 웨인 눌러서 나와 보세요 웨인 눌러서 나오세요 박준호 씨 웨인 눌러서 나오세요 웨인을 누르시라고요 왠이 눌러서 나오세요 왠이 쥐 말 sparked 왠이 쥐 말って 가요 해놔 왠이 쥐 말 때 가요 나 어디지? 이게 팀이다 이게 팀이다 저거 믿어요 3주자 AP였음 내가 2주자는 이길 수 있어 잠깐만요 2팀 미쳤어? 잠깐만 쫀득해 그냥 완전한 목적으로 해 완전한 목적으로 해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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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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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킹 좋다 점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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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지쳐 우리 팀 우리 팀 나 대시가 없는데 이거 버그임 거리 차이 뭐야 우리 대시 차이 그리니 왜 내가 있는지 이대로 이대로 와던 그래도 야 이거 거리 차이 이게 맞아 전설이다 아니 왜 아니 이거 왜 우리 팀에게 밀쳐 줘 이거 맞냐고 있어 아니 이거 아 싫어 야 이거 네 아 이 땐 내니가 아 아 잠시만 여기가 입 아 아 아 왈도쿤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조깅 하시는데요 여기 아니 아니 실제 조깅 하시는데 그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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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가요 땅 가요 땅 가요 하하하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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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뚜 ger 형 하하하하 삭 하하하하 하하 아 근데 방금 팀자 레전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연 나를 품을 팀은 누군가? 아니 더군가? 아니 더군가? 아니 더군가? 아니 더군가? 아니 어떻게 이 팀만 들어가게 돼? 니가 더 똑같이 나와 이거 방장 사귀맵 수준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아냐 그나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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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마 저거 피치했듯이 올 것 같애 너 자꾸 이러면 안돼 아 내 쇼 어디갔어 그게 완주만 해 완주만 왜 이렇게 뵈러가 완주만 해 완주만 야 야 이 쓰레기들아 그라데 그라데이 쓰레기들아 얘도 사람이야 사람 깜짝 놀란다 야 사람이야 와 아 너무하네 너무하잖아 거의 이집에 당했어 그니까 나 깜짝 놀란다 너무한다 너무한거 아니야 야 사연아 분도 뭐하죠 뭐하더라 내가 불러야 돼 깨끗해 왜 이렇게 웃겨 띠분님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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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누나 뭐하누나 띠분님 이상해 갑자기 내가 내게 부숴을 줄이야 야 부숴을 줄이야 아 배아파 아니 너 니가 아니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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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드가 알았어 내가 포텍이야 가자 내가 포텍 포텍 부숴 아 이 사람들 다 나도 쓴다 나도 쓴다 나도 쓴다 이제 쓴다 우린 이제 쓴다 우린 이제 쓴다 이제 쓴다 야 너 이 끝날 때야 다 죽여 아아 우리 팀 잘한다 일로와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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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일로와 우리도 한번 더 모아야돼 한번 더 모아야돼 무승으로 하자 브랜디 브랜디 우리 합쳐야돼 이거 안 돼 우리 팀 싸우면 안 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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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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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깎을게 그 깎을게 그 깎을게 우리 팀이 성질 그만해 그 깎을게 들어가 들어가 그 깎을게 그 깎을게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아 아아 우리 팀 더 오네 아아 정신한 당분이 늘어났어 나갑니다 2등 아아 아아 나이스 아아 아 참참님 덕분에 참참님 덕분에 너무 너무 행복해요 이거야 재밌냐 나 과거에서 재밌냐고 재밌냐고 괴롭히니까 재밌냐고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1등이에요 잠시해요 괜찮을거 같아요 행복해요 좋은 밤이에요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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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배짓으실 것 같아 그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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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민 조정 게임 아니야? 나 시팀 그만 하고싶은데 나 시팀만 됐다않은 삐버랑 나랑 부서있어 그쪽 팀이야 자 잠깐만 나이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왜 그래 근데 이거는 아웃되는 맵이라 모르겠는데 템템 버린 할 수 있지? 이거 노말인거 같은데 은혜야? 맞아? 이거 노말은 진짜 어려울텐데 은혜야 그냥 죽여! 은혜야 그냥 죽여버려! 띠부 죽여! 띠부 죽여! 어 죽일 수 있겠다 죽일 수 있겠다! 죽여! 나이스!!! 현장버님 천천히 천천히 대시 안쓰고 천천히 가기만 하면 돼 분홍만 피하면 돼 분홍만 2단점프 빠르게 2단점프 2단점프 1단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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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하라 사회적 거리적이 작전 흥분 일본님 죄송하지만 제가 죽고싶어서 죽은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가 버스 타고 가니까 이맵이 나오냐 양아치들이야 내 신분 상승했고 어디갔냐 어라? 나 신분 상승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팀 쫄지마요 그래 우리 게임 스트리머 파티야 배부를 잃을 수 있어 우리 게임 스트리머 파티야 황당학생 고멍 학위들이 inauguration 이 나 공주 난 근데 이는 나도 모르는데 어 으스탄이야 니 친구분 잘하신다 오 아 after 자리 싱는데 presidency 뭐야 벌써 야 이 주자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 내가 알기론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왈도쿤님! 아니 이걸 쳐! 야 조선 걸거야! 할수있죠 왈도쿤님 할수있죠? 나 너무 깨끗해지는거 아니야? 미모! 달려! 나 펄펙트 펄펙트! 게임스 믿고 있잖아! 더 박대야! 시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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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거리 멀어!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아래 빠지면 위험해! 아 뭐야! 잠시만 잠시만! 미모님! 안 움직여! 어! 시금님 누구인? 나잉 나잉! 네! 비쌔! 다현아! 아니 나는 내 화면에서는 주인이 멈춰있는데? 아래 빠지면 안돼! 아래 빠지면 안돼! 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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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 감았어 지금! 나 앞에 보여 상아! 앞에 보여 상아! 앞에 보여! 사라이 뭐야! 너 눈 감았어 괜찮아! 마음속 1등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등으로 보셨는데 이지 이지 아까 뒤에 차이지 똑같은 1등이다 원래 꼴찌가 이지하면 되겠어 이지 아 이에서 1등 아 자 이제 힘들어야 저락할 때 아 저희 능지 테스트만 해야되는데 다같이 아 아 벌써 힘들어 선생님 머리 이제 시작은 뭐 아 아 여기에 일 수 있는데 아 아 슈퍼점프다 슈퍼점프다 이거 근본 맵 아 1등으로 드릴게요 잠시만 타임 어 괜찮아 준석아 천천히 해 우리 팀 쎄 괜찮아 천천히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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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어 잠시만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준석아 너무 괜찮은데 이거는 준석아 아 아 아 미친 미친 실력 너무 잘해 걱정하지마 우리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돈 1등 돈 1등 돈 1등 거리 버려줘 거리 버려줘 나 저쪽 팀에 누군가에게는 템탐 버린 보유국이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탬탐 님이 있어 우리 땐 김주농 천천히 버팻게야 Abs gitu lya raze froze た 갈들어 HE 괜찮아 괜찮아 탬탐 님이 있어 간첩님 달려요 난 믿는다 내가 어떻게 ake 사각우드천중 사각우 상대 만만해 개만만해 어 잘해 잘해 kah ㄱ 자 눈 감고 은중 으 아니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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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 3 30인 진행 테스트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0인 지등 지능 테스트 고 아 아 아 아 더 세 망 뭐 역사 안 돼요 역사 안 빼죠 계산 지쳤어요 갑자기 인증 번호를 들어왔는데 왜 매크로 방지 매크로 왕비 아 아 아 아 으 농길 되게 약간 막판 말 막판 이라며 템샘이 이제 실 인들 아 자 놀아 여행 대 어 정 갑자기 선다 하시는데 뭐 돼 으 그래야 다른 사람들 초대 좀 해 줄어 아 나가야 되는구나 음 으 내가 으 많이 나어 으 뭐야 학생 들어오셨네 어 나 태만 한번 꺼고 되니 음 달려라 국어왕 잠시만 구조 계산 좀 안 됐는데 그 래게 맨 손버치 궁금하다 저번에 했을 때 역사보다 아 안 좋습니다 이 어 한번 하 들어오진건 아니 아 줄 알아서 부분 뭔가 맞춤 꽂혀 뿐 아닌가 긍 나 어색 이로운 해 갈거네요 아 기졸 여 아 주소 같은 닭가니 좀 빠는 중 아 어차피 게임 준에 못하다가 그렇게 오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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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5 인정이죠 4 룩 당이니까 하지 아 기분 좋아야 좋아서요 아 어차피해 졌어요 이거 좀 좀 인데 어 금방 땡 인데 더 고 또 불러어 너무 그린래 줘 아 아 뭐 땡 되게 4 떠 다 닦아 4 문제 뭐 나오면 아 뭐가 있으면 아니에요 맞춤 고가 침범 인가 진짜 아 사랑으로 한국인으로써 2만 이러한것 안 좋겠다 하는거 그 밖에 없는걸 써오려아니까 너무 애들 게임인데 너무 권하이도 바라는 거 아냐 그럼 본인이 탈락하면 본인이 못 한 거에요 머리가 나쁜 거란 뜻 설마 머리가 나쁜가? 이거 다 보이는 답지가 달라요 설마 템템 머린 탈락하나요? 이는 원래 고기 먹고 쑤셔야지 당연히 당연히 고기 먹고 쑤셔야지 이는 아 뭔 소리야 지메야 생산이지 어? 뭐야? 나 보기를 못 봤어 야 3번이라는 사람 누구야? 내가 몇 번이었지? 나 보기 못 봤는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진행 차이 아 이 분이 개봉 타시네요 능지 아니 이걸 모르네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나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참샘가? 이거 졸라 애매하다 다같이 다니는 게 누구 있지? 잠깐만 나 근데 보기를 못 봤는데? 그니까 이거 보기 때문에 자꾸 아 나 어떻게 맞췄지? 틀리지 말고 틀린다고 아 나 모르겠어 잠깐만 큰일 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속단도가리 들어오셨네 뭐야 뭐야 사람의 피지 이거 임금의 피지 아 어쩔 수 없다 내가 유치해야 귀하지 예로부터 가피해 가는 것 봐 잠시만 나 달리기 못해서 저 이거 잠시만 아 나 나 게임 못해서 저 너고 노래 아 아 아 오라 늘 보던 장면인데 아 줄이 참 뭐야 이게 안은 것 같은데 그냥 달리기 다녀와 이기는거 아닌가 자 잠깐만 야 현실로 뛰자 마 아 그것도 지는데 나는 뭐 아까 전에 두 번 죽었을 때 번호 앞에서 죽었어 하 하 하 니네 왜 이렇게 잘 달리냐 니네 아마 이렇게 퍼즐이 틀려도 실력이 되니 가네 어디야 맞아 거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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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뭐 답이 잘나가 또 시작이다 아 와 에이 아니 이건 솔직히 능지가 아니고 그냥 빨라서 이기는거 아니냐고 맞아요 아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방금 은혜애보다 한참 뒤에 왔는데 아 아 진짜 에바네 그거는 아 에바 에바 늘 보던 그림이네 은혜야 그거 한번 할래 뭐 그 마 뭐냐 숫자 나오는거 등수 맞추는거 그 뭐더라 아 아 배틀로얄인가구 아 이거 랜덤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속한 등수가 탈락해 아 datas 체험전구 그래서 일등 하다가 도 각자 일등 나오면 뒤로 후진해가지고 돌아가야해배 희한 전 이러aring 들 그랬마 다 희한 그냥 두 Sí 안 아프던데? 실력 낮아서 다음 등수로 못가 아니 그 앞에서 후진해서 와요 막 저번에 5등만 계속 나와서 5등만 죽어 나가던데 과연 첫번째는? 뭔가 나 중간에 중간에 가야겠다 느낌이 안좋아 1등 역시나 이거 안가면 돼 안가면 돼 안 내려가면 이겨 안 내려가면 이겨 잠시만 뒤로가 뒤로가 오케이 텐셈버리 자 못해도 살았다 살았다 텐셈버리 잘하네 게임을 텐셈버리 텐셈버리 테런좀 잘한다 8등이네 달려요 패탑 질 어 Woo 씨 흥 당신과에 싸움이 생긴 거야 흥 31 으 안전 안전권이잖아 으 나 압도적으로 구둑인데 내가 아셔가뿐 나오고 슬슬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난 느낌이 안 좋다 쪼드니 먼저 가 먼저 가 오케 오케 제발 은혜야 이거 우리 1,2등인데 괜찮니 이거? 이거 1,2등인거 괜찮은거 맞아? 잠깐만 은혜야 너 왜이렇게 머니야 나랑? 나 느낌이 안좋아서 아 5등이네 아 어 오지마세요 거기서 죽으세요 그냥 제발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근데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뒤에 있는데 아 4등이네 아 4등 잠시만 오늘 너무 뒤있어 아 뭐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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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넘쳐주세요 못해서 살았다 아 제발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아 이거 근데 다행히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가야돼 여기 등재해 줘야 되는거 아니야 박천자가 아 또 살아있네 으 아 들어가네 아 예 남의 봤을 때 5등 너무 되있어서 으 깜짝 놀란 야이 되기다 좀 어떻게 살아있냐 이거 그니까 해냈다 템템 버린 그래도 1등으로 죽어서 기분 좋지 내가 7등이 없거든 난 그냥 가만히 쓴 대가 이랬어 거야 너무 좀 하게 말리고 있었네 아무랄색 3등 아재 아이템 2로 한판 더 아잼 미루 한 판 더 그렇다 수금회 원인의 отдел은 프라카 뭐 는구 우리 열정이없어 개점이 있는데 새로운 나는 막 하하하하 힘들다 나는 이 모두가 재미있는데 어이게 재미있게 나 음 이번엔 납다 할 줄 안 나고 눈치게 2 어 이건 안 쉬었다 뭐야 뭐야 이거 어디 날라갔는데 점심원 집단 포킹 당하는 중 아니 그만 치세요 제발요 돈 되고 있어 언제 뜨니 Mein poop 이제 슬슬 뛸걸 뭐 5등정도면 안정판 아닌가 왜 안나와 그러게 2등 2등 8등 제 바 속에 뒤가 쪽에서 꿱dar 0 나 왜 살았어 박찬상 앞에 갔다 죽었다 다행이다 고맙다야 준석아 5등 제친다 제친다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제발 1등 나와라 제발 1등 나와라 제발 제발 1등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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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혜 안녕 1,2,3등 너무 빨라 1,2,3등 나와라 1,2,3등 나와라 1,2,3등 나와라 제발 4등만 아니길 이게 게임이다 이게 게임이다 이게 게임이다 아니 아까 유은혜 1등일 땐 안 나오더니 5등 3등 죄송합니다 저 6등이라 4,2,3 4,2,3 4,2,3 4,2,3 4,2,3,3 4,2,3 4,2,3 4,2,3 4,2,3 4,2,3 4,2,3 아 힘드네요 아 재밌는다 다음에 또 고생이 된 머리 다음에 현진할게요 다음에 고 저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석이 이제 놀러 갈까? 얼굴 놀고 놀고 나 네 근데 다음에 해도 오늘만큼은 안 웃길 것 같아 오늘 졸라 웃겼는데 아 이거 너무 잘한거 졸라서 소외된다 나 아까 개 웃겼는데 평생 말이야 아까 패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아까 그 악어한테 세번 년속 탈진 걸려가지고 못 나가서 졸라 웃겼는데 아 재밌었다 준석아 수고 많았다 야 그래 준석아 롤 재밌게 하고 응 수고해